이번 주가 또 다시 돌아왔군요.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대학교의 올해 두 번째 홈 경기이자 한양대학교의 첫 번째 어외 경기 지금부터 중계로 보내드릴 텐데요. 2017 대학 배구리그, 이 승부도 또 재미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선 리그가 이제 풀릭으로 치러집니다. 지난해 둘 팀 다 비조에 위치를 냈었고, 비조 2위였던 경기대와 비조 4위였던 한양대 경기가 오늘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또 펼쳐지네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죠. 서울에서 펼쳐진 경기 조선대학교에게 3대2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를 기록했고요. 경기대학교는 이곳 홈 경기입니다.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양 팀의 선발명단부터 우선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경기대학교 소개가 있군요. 이대원, 박상훈, 김정민, 홍경민, 최현규, 정성환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한양대학교 선발명단이죠. 홍민기, 최진성, 문종혁, 류성주, 이병준 그리고 홍상혁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일단은 1승과 1패씩을 안고 있는 팀입니다만 이상렬 감독의 모습이 또 보이는데 경기대학교를 또 훌륭한 팀으로 만들고 지도하고 있는 이상렬 감독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양진웅 감독께서 오랜 시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1승과 1패 그리고 첫 경기 홈에서 기분 좋게 셧아웃을 기록했던 경기대학교 그것도 잡은 팀이 이제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다크호스죠. 홈팀 유니폼도 검정색인 중부대학교를 이제 잡아내고 홈에서 2연승을 노리고 있는 경기대학교의 홈경기입니다. 홈경기인 만큼 이제 홈팀 응원단이 좀 많아요. 박부형들과 보니까 이제 캠퍼스 저지라고 하나요? 경기대학교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고 있는 학생들도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셨더군요. 여타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곳 경기대학교도 홈 관중들, 특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정말 많은 호응과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배구단인 것으로 보이더군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주심의 휘슬롱, 경기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서브는 이제 이대원 선수로부터 출발이 되겠죠.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인 세터입니다. 순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175cm, 72kg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가 범실로 기록이 되는군요. 한 점을 내주고 시작하게 되는 경기대학교. 이상렬 감독의 전술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수비를 탄탄히 받쳐놓고 공격에서도 좀 과감한 스타일. 다양한 전술보다는 그냥 전공법을 많이 택하는데요. 반대편 봤습니다만 블락이 좋았군요. 한양대학교 11번 이병준과 류성주의 블락. 전국에 있는 대학 체육관을 저희가 다 다닙니다만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도 참 오랜 시간이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네요. 아각군요. 한 점 만회하는 경기대학교 홍민기의 서브였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이제 인창고등학교 출신이죠. 197의 신장, 90kg 그리고 4학년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경기대학교. 한경민. 잘 들어갔죠? 세팅 됐습니다만 여기서 TV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타이밍 노려보는데 지금은 벽이 잘 쳐졌어요.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14번이죠. 최현규의 블락. 양팀 역시 눈여겨볼 선수들은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번 넘버를 달고 있는 선수고 박상훈 선수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래프트 문종혁 선수가 모두 중요한 공격에서의 선공장 역할을 맡을 텐데요. 이번에도 잘 들어갔네요. 에이스 기록합니다. 기분 좋은 추가 점수 황경민. 황경민 선수는 이제 송림고등학교 출신 현재 경기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194cm 83kg. 래프트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좋은 서브로 득점 역전 점수가 만들어졌고요. 길었네요. 마지막에 잡아채낸 동작이 좀 원만하지 못하고 토스가 좀 앞으로 뻗으면서 공이 떠버렸습니다. 동점에서 리스브가 됐군요. 일단 넘깁니다. 세팅. 그리고 이건 받기 힘들었군요. 한양대학교도 만만치 않은데 역시 문종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경기대학교 리베로는 김명관 선수가 아, 오은열 선수가 오늘 먼저 들어와 있군요. 지금도 박상훈의 리스브가 밖으로 벗어나면서 연속해서 실점합니다. 화면에는 유성주 선수 벌교 상고 출신입니다. 190cm 83kg. 라이트의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이 충돈치 못했군요. 프리존까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연속해서 실점 3대6까지 석 점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유성주의 서브 지금도 좋았습니다만 리스브가 됐고요. 여기서 길 없나요? 자, 일단 아웃이라는 판정인데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쳐내기가 아니냐라고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스포어 3대7이 됐습니다. 네, 이상렬 감독이죠. 항상 귀에 저렇게 뭔가 좀 차고 계시는데 예전에도 중부대학교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중계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저 내용이 참 궁금하더군요. 자, 일단 초반에 실점이 다 왔는데 아직까지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서브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황경민 선수의 서브가 좋았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제 류성주 선수가 좀 눈에 띄었죠. 운종혁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요. 한양대학교는 또 구자혁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딕잉이 됐습니다. 뒤쪽을 봤군요. 아웃입니다. 한 점 만회하는 경기대학교 이상렬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자마자 선수들이 바뀐 모습을 또 보여주는군요. 자, 이제 경기대학교 18번 선수 김정민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 196cm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 최진성의 세팅 굉장히 먼 곳을 봤는데요. 지금도 블락 자체는 좋았습니다마는 문종혁이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죠. 최연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자, 좋은 공격 이후에는 항상 좋은 서브가 이어집니다. 문종혁의 서브. 비교적 무난했죠. 파이프 공격! 후위에서 한번 띄워봤던 황경민인데 자, 넘어오지 못하네요. 넘어오지 못하면서 5대8. 석 점차. 자, 지금 후위에서 백어택이 선수들 합이 잘 맞았고요. 세팅이 잘 됐습니다. 이어지는 최현규의 서브. 잘 감겼는데요. 바깥쪽이군요. 5대9. 본인도 아쉬워하죠. 자, 곧바로 다시 포메이션 수정을 합니다. 플랫 서브가. 아,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이병준의 서브 범실 라인을 침범했다는 판정. 죽으신 망설이지 않고 휘슬 불었습니다. 스코어 6대9. 아, 이 선수가 바로 박상훈 선수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 192cm 레프트를 맞고 있습니다. 블락 천혁이군요. 6대10. 확실히 만만치 않은 두 팀이죠. 초반 공방전은 좀 이어집니다. 열전에는 한양대가 선착을 했고요. 서브를 준비하는 최진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북 4대 부고 출신입니다. 세팅. 시간차. 다시 한 번. 자, 반대편 크게 봤는데요. 레프트에서 이게 또 걸렸고요. 넘깁니다. 셋업. 마찬가지 왼쪽. 빈 공간. 박상훈이 막아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아, 여기서도 막힙니다. 양 팀 모두 레프트에서 공격. 황경민. 이게 블락에 걸리네요. 환호합니다. 긴 랠리에서 스코어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죠. 네. 홍민기에. 플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성주의 공격 시도가 네트에 걸립니다. 오늘 황경민에게 기회가 많이 가네요. 박상훈 선수도 이제 레프트입니다마는 황경민 선수도 마찬가지. 레프트에서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그런 선수인데요.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송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서 정성환의 플랫서브가 네트에 그대로 걸리는 분. 7대 12까지 벌어집니다. 여기 서프를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습니다만 바로 넘어오네요. 지금도 의도했던 플레이저 7대 13 6점 차 홍민기. 이상렬 감독이 일단 초반에는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드라이브 잘 걸렸는데요. 반대편 오른쪽을 봤군요. 다시 한번 셋업. 왼쪽 올라갑니다만 문종혁이 넘기지 못한 것 같죠? 아직 스코어보드 변동 없습니다만 한양대의 스코어가 인정이 되네요. 지금 폴에 맞은 것이 블락 상황 이후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렬 감독이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네요. 흐름을 끊어줄 때가 된 거죠. 지금 문종혁의 공격 자체도 좋았습니다만 블락 이후에 사이드 폴에 공이 닿으면서 스코어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1세트부터 작전 타임 두 개를 모두 소진하는 이상렬 감독입니다. 오늘 선발 출장한 선수들이 박상훈, 이대원, 김정민, 황경민, 최현규, 정성환 선수인데요. 황경민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은열 선수도 주전 리베로로서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군요. 이분들이 바로 이제 재학생들 같더군요. 경기대학교 학생분들이 또 시간을 내서 경기장에 직접 직 관전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블랙사우 비교적 원만했고 이번에 황경민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군요. 수비 시에 라인을 침범하면서 8대 14 골세팅 골세팅 문종혁 블랙이 좋았네요. 수비 진영의 변동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프트가 좀 걸린 것 같죠? 문종혁 선수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레프트 공격 비중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이 1세트가 끝나면 이제 기록지가 오겠습니다마는 공격 시도 점유율에서 한양대가 높고 비중도 문종혁 선수에게 많을 것 같죠? 지금도 힘을 좀 빼봤습니다만 블랙스의 네트에 좀 걸렸다는 판정으로 9대 15 6점 차 유지됩니다. 템포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집중력을 놓는 순간 이제 바로 실점이 나오는데요. 드라이브가 길었군요. 홍민기의 서브였고요. 10대 15 가장 안 좋은 것이 범실로 점수를 내주는 것인데 한양대학교 벤치 앞속으로는 있습니다만 양진웅 감독도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선수들을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오른쪽에서 한 번 세팅이 됐군요. 센터가 아니라 왼쪽입니다. 문종혁 쳐내기 10대 16 다시 6점 차 문종혁이 일단 본인이 이번 공격은 좀 만족한 것 같군요. 류성주가 서브를 준비한 아 들어갔군요. 서브에 있어요. 류성주 10대 17 이 라이트 선수들 포지션 선수들이 왼손으로 때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휘어져 나가는 공에 대해서 대응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률 감독도 좀 착잡한 표정이죠. 다시 한 번 왼손 서브 이번에는 정방향 그대로 감았었고 박상훈의 아 주심은 한양대학교의 스콜을 인정하네요. 10대 18 래프트에서 박상훈에게 기회가 왔는데 한 점을 주고 여전히 서브는 류성주 다시 한 번 왼손 강하게 디그가 됐고 센터 일단 넘깁니다. 집중해야죠. 블락 라인이 좀 맞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 번 이번에도 문종혁 다시 아 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문종혁입니다. 오늘 집중력이 대단하군요. 9점 차 류성주의 왼손 서브가 참 매서운데요. 이번에는 아웃이군요. 왼손 서브의 위력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8점 차 그리고 경기 대학교 김정민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4학년에 재학중인 선수입니다. 클라이 서브 일단 원한대로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요. 아 지금도 레프트에서 문종혁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오니까 또 대비가 되지 않았군요. 선수 교체 한양대학교의 한양대학교의 이제 3번이죠. 최진성을 뺐습니다. 세팅 뒤쪽 타이밍 좋았고요. 그대로 득점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합이 잘 맞아 들어간 공격이었습니다. 양 팀 모두 선수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다시 최진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세터 최진성이 들어왔고 이쪽은 김명관 선수 경기 대학교는 김명관 선수가 들어왔군요.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명관 선수 서브 좋았는데요. 흔들렸어요. 넘어옵니다. 자 이제 집중해야죠. 오른쪽 레프트에서 박상울이 떴고 한양대학교 코트 오른쪽을 꽂아넣는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본인도 만족한 표정이군요. 13대20 최현규 아 지금 스파이크 서브가 정말 제대로 들어갔네요. 본인도 의도한 대로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이죠. 한양대학교의 첫 번째 작전 타임 스코어 6점 차 14대20 하지만은 20점대에 먼저 들어선 한양대학교 흐름을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내줄 기회가 번번이 경기대학교에게 넘어갔었습니다. 위기를 이번에는 작전 타임으로 한번 흐름을 끊고 있는 한양대학교 벤치 양진웅 감독 뭔가 변동이 뭔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열 감독도 동일하게 가기보다는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이 수업이 끝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 관중들께서 경기장에 들어서시는군요. 이어집니다. 최현규 이번에도 잘 감겼습니다만 블락라인이 제대로 먹혔군요. 문종혁이 이번에는 좀 뻔히 보이는 공격을 했다고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정성환 센터 정성환의 처음 블락이 있었고 문종혁의 공격이 차단당했습니다. 5점 차 15대 20 이어지는 최현규의 서버 오늘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나오시네요. 15대 20 다시 한번 선수교체 리베로를 불러드리고요. 한양대학교는 16번의 선수죠. 일단 이병준의 자리에 조상빈 선수군요. 신입생입니다. 남성고등학교 출신 마이트 포지션 신장 191cm 부자가 잘못 울린 것 같죠.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중단시킨 건가요? 본인의 실수군요. 경기 진행 측의 실수 다시 서버를 하겠습니다. 양지룬 감독도 이해를 하는군요. 마찬가지로 교체트입되어 있는 신입생 조상빈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갔는데요. 잘 넘겼습니다. 일단 위기 넘어왔고 셋업 왼쪽 천혜기 득점 15대22 홍상혁 선수죠. 이번엔 왼쪽에서 윤종혁 선수 대신 홍상혁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조상빈 서브 준비 같은 방향이었죠. 박상훈 아 이게 또 쳐내기로 득점이 되네요. 블락라인이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박상훈이 힘으로 이겨냅니다. 선수 교체 박상훈을 곧바로 빼는군요. 서브를 위해서 지금은 2번 선수 이재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구 경북 4대부고 출신 신장 178 라이트 포지션 을 맡고 있습니다. 반중들의 힘이 벗어 이재준 올라갑니다. 플래스업 살짝 흔들렸는데요. 이번에도 왼쪽인데 쳐내기죠. 16대 23 연이은 홍상혁의 좋은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관 선수의 모습이죠. 이제 2학년의 세터입니다. 교체하지 않고 셋업을 맡을 것 같죠. 정방향 잘 받군요. 기본적인 공격에서의 득점 실책은 많이 사라진 격의 대학교입니다. 황경민의 득점 서브에는 정성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웃되네요. 17대 24 품이 좀 많이 실렸습니다. 이상렬감도 앞서고 계실 때도 저 표정이니까요. 어떻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런 표정으로 계시죠. 덤덤하게 7점 차 좋은 서브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세팅 왼쪽에서 맞기 힘들었군요. 마지막까지 블락으로 점수를 한 점 만들어내면서 1세트 가져오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7대 25로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 경기 csm 경기대학굽 캠퍼스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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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혁 선수가 공격 점유율을 42%까지 가져갔던 한양대학교는 전체 공격 성공률이 47%였고요. 유효 블록킹에서도 4개를 기록하면서 리시브와 디그도 개수가 동일했는데 디그에서 개수가 차이가 9개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13개, 경기대학교가 4개였고요. 세트계에서도 많이 가져갔던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가볍게 첫 득점은 경기대학교가 만들어냅니다. 느낌이라면 뭐랄까요. 김정민 선수가 득점 만들어냈는데 주지 않을 것 같은 세트를 하나 줬기 때문에요. 이번 세트는 또 어느 팀에게 넘어올지요. 세팅. 너무 보이는 공격이었죠. 이번에도 문종혁 선수. 양 팀 공격 수가 가장 많았던 선수 위주로만 성공률을 분석해보자면 문종혁이 42%의 점유율에서 55.56%의 성공률. 경기대학교는 황경민 선수가 47%를 점유하고 11%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세트를 내주더라도 이제 8점 차까지 줄 경기력이 아니었던 경기대인데요. 2세트에 김정민 선수가 날아다니는군요. 초반 스코어가 조금 벌어지는데요.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웃이군요. 3대 1로 앞서가는 경기대. 공격 점유율에서 이제 문종혁 선수 다음으로 홍상혁 선수가 많았고요. 한양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평균이 이제 47%. 시도했던 선수들 문종혁 선수가 55%. 홍상혁과 홍민기 이병준이 각각 50%씩. 아 이게 앞에서 이제 얼리 컷이 안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4대 1 석 점차. 골은 공격 성공률이었던 한양대에 반해서 공격 기회가 많았던 한경민이 11%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기대학교는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석 점차. 좋은 서브였네요. 지금 서브는 박수 줄만 합니다. 황경민 선수. 곧바로 양진웅 감독이 흐름을 끊쳐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가 2세트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소진했습니다. 자 득점에서는 경기대학교 최연규 선수가 4득점 가장 많았고요. 한양대는 역시 문종혁 선수가 5득점. 홍상혁, 홍민기, 류성주가 각각 3득점. 이병준 선수가 또 2득점을 올려냈습니다. 범실비율에서 경기대학교가 9개와 6개였는데 총체적으로 본인들 기량을 못 보여줬던 1세트였기 때문에요. 이번 세트는 초반부터 점수 4점차 걸리면서 달아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서브에서 에이스가 있었던 경기대학교 선수는 최연규 선수와 황경민 선수 두 선수가 있고요. 한양대는 유성주 선수의 왼손 서브가 확실히 먹혀들었죠. 혼자서 팀 내에 서브 에이스 3개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선수. 플랫서브가 살짝 담기면서 떨어졌죠. 아 여기서 다시 왼쪽 공격 기회가 왔고요. 세팅은 잘 됐었는데 다시 문종혁입니다. 문종혁의 공격 성공률이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5대2 석 점차. 경기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마 많이 들리실 거예요. 시간차. 득점 성공. 단순한 전략이라도 본인들의 움직임만 잘 가져가주면 지금 박상훈 선수의 스코어인데요. 기본이 참 잘 되어있는 경기대학교이기 때문에. 범실비중을 확실히 좀 줄여가고 있는 경기대. 플랫서브. 코스 좋았고. 문종혁. 문종혁이 오늘 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지는 문종혁의 서브. 서브에이스는 없었던 팀에이스인데요. 약간 길게 쭉 빼봤는데. 천혁이 득점이죠. 7대3. 정성환 선수. 정성환 선수는 오늘 선발 출장한 선수 중에는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96년생. 2학년에 재학 중인 센터. 관중들도 많이 집중해 계시죠. 네트 살짝 걸리면서 회전이 죽었고요. 아, 여기 있어. 문종혁이 안 될 때는 또 홍상혁이 합니다. 이 두 혁자돌림 선수들이 앵화력을 펼치고 있네요. 이어지는 한양대 이병준의 서브. 길었군요. 서브 엄심. 8대4. 넉 점차 유지됩니다. 원포인트 서버들은 참 저런 기회 하나하나가 아쉬운데요. 이상렬 감독이 저 우전기를 활용을 하는데 참 되게 궁금합니다. 경기 후라도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일단 구자혁이 받아야겠고 다시 홍상혁인데 인입니다. 연속 득점. 이어지는 세트 최진성의 서브. 셀업 그리고 센터에서 일단 살려냈고요. 넘겨야 됩니다. 인이죠. 네. 황경민의 공격 성공. 본인도 셀업이 점프 포지션보다 조금 뒤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활짝 웃어보이는군요. 허리를 젖히면서 담아넣었던 황경민의 공격. 팀의 막내인 정성환입니다. 오른쪽 여기서 라이트 공격이 또 성공하네요. 오늘 류성주 선수가 감독님에게 점수를 좀 많이 딸 것 같아요. 보니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양진웅 감독. 좌우로 잘 흔들고 있는 거죠. 홍상혁의 서브. 서브 좋았군요. 블락이 이미 공이 넘어왔었어요. 침범하지 않고 득점으로 홍민기. 스코어는 두 점 차까지. 경기장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 넉 점 차가 두 점 차까지 좁혀졌고. 이어지는 홍상혁의 서브. 아, 이게 범실이 나오네요. 손목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토스가 잘못되면 저렇게 잘못 맞을 때가 있죠. 석 점 차. 아, 여기서 이 서브가 떨어졌는데. 선심은 아웃을 판정합니다. 다시 두 점 차. 이대원 선수의 서브. 지금은 좀 표정이 안 좋아지셨네요. 이상 열관도. 다시 한 번 홍민기. 셋업. 랩트. 너무 꺾었어요. 앵글을 많이 썼습니다. 아웃되면서 한 점 차까지. 10대구. 최연규 선수의 공격 시도였는데. 본인도 앵글을 지나치게 많이 썼다는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홍민기. 아, 잘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왼쪽 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쳐내기로 경기대학교의 스콜을 인정하네요. 네, 11대구입니다. 한양대 선수들이 항의를 한 번 해봤는데요.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 그리고 오늘 팀의 주축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황경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구좌혁이 또 막아냈습니다만. 12대구 쳐내기로 다시 한 번 득점. 박상훈이 역시 4학년이면서 래프트에서 황경민 3학년생이죠. 둘 선수와 같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황경민. 아, 서브 다시 한 번 좋았어요. 셋업. 바로 위쪽에서. 이번에도 라이트에서 류성주. 속공 연결이 좋았군요. 이어서 좋은 공격에 좋은 서브가 이어지지 못하는군요. 아쉬워하는 류성주. 팀의 서브에이스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책이 나옵니다. 석 점차. 자, 이번에는 힘을 좀 많이 빼봤죠. 우좌혁 이어서 세팅. 문종혁. 문종혁의 역할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군요. 13대 11. 이어서 팀에이스 문종혁이 곧바로 서브까지. 강화가 됩니다. 반대편 잘 봤군요. 먼저 뜨면서 먼저 공격에 성공한 박상훈입니다. 블록 라인이 좀 늦었어요. 이대원을 빼죠. 아까도 잠시 투입이 됐었던 김명관이 들어옵니다. 세터치고는 굉장히 장신인데요. 이대원 선수가 이제 주전 세터겠습니다마는 김명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팅 포지션이나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좋은 서브 다시 한 번 구좌혁이 막아냈고 올라갑니다. 정방향에서 홍상혁의 득점 14대 12 다시 한 번 선수 교체. 이병준 선수가 빠지는군요. 박찬웅 선수 서브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두 점차. 플랫 서브가 뚝 떨어졌는데요. 아 이 리시브는 좀 아쉬운데요. 일단 넘어옵니다. 공격 기회 한 번 무산됐고 아 여기서 빠른 타이밍 센스 있는 공격이 있었지만 잘 막아냈고 공격으로 마무리시키는 경기대학교. 양진훈 감독 표정이 살짝 굳으셨는데요. 선수들에게 계속 집중을 한 번 요구해봤습니다만. 일단 박상훈이 빠지고 또 서브에는 이재준이 투입됩니다. 동일한 교체 중 경부 차대보고 출신 라이트 포지션 이재준 선수 석 점차. 루틴의 시간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군요. 왼손 플랫 세팅 왼쪽에서 방어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맞받아치는 랩트 공격 천혜기 득점 경기대학교 16대 12 공상혁이 아쉬워하네요. 타이밍은 좋았는데 일단 방어가 좋았습니다. 이상렬 감독도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시는군요. 어려웠습니다만 방어가 됐고 바로 넘겨야 됩니다. 블락 살릴 수 있어요. 세팅 방향은 정방향 속공 아 네트 손이 닿았다는 판정이군요. 화이트밴드에 손이 닿았어요. 아쉬워합니다. 김명관 선수 세팅 방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속공에 이어지는 공격에서 화이트밴드에 손이 좀 닿으면서 공격과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은 아니었군요. 여러가지 패턴을 좀 섞어주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경기대학교 김명관 세터 그리고 한경린의 득점입니다. 17 대 13 플라이 서브가 떨어졌습니다만 라인 바깥쪽이군요. 오늘 정성환은 서브가 좀 흔들리네요. 곧바로 교체되어 나갑니다. 리베드에 오은열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양대학교 홍상혁의 서브. 다점은 좋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라인 바깥쪽. 코스를 굉장히 높게 하는 스타일이군요. 홍상혁 선수. 넉 점차 18 대 14 다시 2대 1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2대 1이 들어왔습니다. 방향 좋았죠. 셋업. 여기서 블랙 라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격권 다시 가져왔고 반대편 크게 넘겼는데요. 센스 있는 득점 만들어내는 황경민 이번엔 힘을 잔뜩 빼봤습니다.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가져온 홍경민이죠. 주도권이 10점 10점의 점수대에서는 경기대학교에게 완전히 좀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양진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5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가 2개의 작전 타임 모두를 소진했고 양진훈 감독이 지금 흔들리는 팀을 다 잡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이 홍민기 선수에게 뭔가 좀 얘기 코멘트가 많았던 것 같군요. 자 문종혁 선수와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랩트라이트 공격 성공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터의 역할이 확실히 중요하겠군요. 네 관중석에 아마도 이제 학부형 또는 가족으로 보이는 관중들이 앉아계시는데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8의 숫자가 1, 7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 분들도 많이 오셨다거든요. 아 여기서 이 속공이 들어왔다는 판정이네요. 아 선심을 부릅니다. 아 스코가 경기대학교에게 향하네요. 지금 한양대학교 쪽의 항의는 맞지 않았다는 거고 그 판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대 14 경기대학교의 스코어 2대 1 홍상혁이 받아냈고요. 공격 기회가 한 번 무산됐네요. 여기서 이 공격은 막기 힘들죠. 황경민입니다. 올 레프트에서 황경민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선수 교체 김대민을 투입했죠. 김대민 선수 2학년 진주 동명고 출신의 선수입니다. 셋업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타이밍이 전혀 안 맞았어요. 최진성이 세팅을 해놓고 자세가 많이 무너질 정도로 지금 해봤는데 쫓아오던 라이트 유성주가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여덟 점차까지 이대원 세팅 그리고 왼쪽에서 이건 받기 힘들었군요. 교체 투입된 김대민의 득점 곧바로 또 선수 교체를 하는 거죠. 홍민기를 빼줍니다. 홍민기를 빼고 16번 선수 이제 조상빈이 다시 들어왔군요. 오늘 조상빈의 서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치고는 패기 있는 서브를 또 해주고 있고요. 라인을 한번 봅니다. 신입생 조상빈 오른손 강하게 때려봅니다마는 뒤쪽에서 맞았어요. 공이 조금 떴습니다. 23대 15 여덟 점차 연이어 선수 교체를 합니다. 조상빈을 빼네요. 빈배로의 위치를 또 다시 잡아주는군요. 부자혁 선수가 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경기대학교 높은 타점에서 앞쪽에 형선된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앞으로 쏠리면서 네트에 걸리는군요. 23대 16 선수들이 대기선을 좀 지키지 않았다는 주심이군요. 오늘 주심에는 박재환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창우 부심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로 내주는 점수가 가장 안 좋은데요. 2세트 중반 이후로 좀 흔들리는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 네 이분이 박재환 주심입니다. 자 힘을 잔뜩 뺐죠. 세팅 왼쪽 김대민의 공격 블락에 걸렸고 다시 한 번 스코어를 가져오는 경기대 그대로 2세트를 가져옵니다. 25대 16 9점 차로 일단 2세트를 기분 좋게 가져왔고요. 오늘의 승패는 이제 3세트에서 갈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1600 스포츠 은하를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2인 1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2인 1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2인 1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2인 2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3세트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세트 스포일때일로 동교를 이루었고요. 경기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을 이제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양대학교가 흔들린 점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두 팀이 이제 본래 실력을 양 팀 모두에게서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감독의 표정이 다시 돌아왔죠. 만족할 만한 기량이었다는 효과를 좀 배울 수 있겠고 양진웅 감독은 또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죠. 범실에서는 5개와 8개 한양대가 3개 많았습니다. 공격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린 경기대학교입니다. 대단하군요. 황경민, 김정민 그리고 김명관 선수는 공격 성공률 100% 점유율에서는 33%를 기록했던 황경민 선수가 여전히 가장 많았고 박상훈 선수가 26.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양대에는 공격이 좀 분산이 됐어요. 홍상혁이 23% 문종혁이 23% 류성주가 19%까지 점유율을 했는데 성공률이 52%까지 살짝 떨어졌습니다. 첫 스코어부터 랠리가 좀 길었는데 공을 넘기지 못했네요. 한양대의 선취점 좋은 블락을 기록한 홍민기 유효 블록킹에서 경기대학교가 일단 2개가 있었고 유효 블록킹이 없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리시블 개수도 7개와 4개 경기대학교가 디그에서도 3개를 또 앞섰군요. 기록지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대학교 일단 선취점을 내주고 3세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왼손 강하게 여기서 빠른 타이밍 잘 노렸네요. 지금 박상훈을 안 보고 그대로 센터가 공격을. 김정민 선수죠. 세팅이 잘 됐어요. 지금 이대원 선수가 사인을 미리 준 것 같은데 홍민기 선수가 곧바로 빠지는군요. 부자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경민에서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문종혁 쳐내기가 됐군요. 지금 리베로 오은열이 몸을 한번 달려봤는데 이상일 감독은 포지셔닝에서 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는군요. 부위 공간이 좀 담았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강하게 이대원의 세팅 멀리 봤습니다. 박상훈의 득점 스코어 동점이 되는군요. 이어지는 서브는 3세트 초반에 좋은 공격 한번 보여줬던 김정민 선수. 플랫 서브가 먹혔나요? 최진성. 그리고 왼쪽 문종혁 일단 걸린 것 같은데 스코어가 경기대학교에게 향하는군요. 블락에 걸리면서 스코어가 3대2 한 점 차 세팅이 바로 빠르게 됐습니다만 이 속공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한 점 더 앞서가는 경기대 4대2 이어지는 김정민의 서브 두 점 차에서 이번에도 힘을 좀 빼겠죠. 오히려 좀 밋밋했어요. 황경민이 후위에서 달려갑니다. 득점 한양대학교에게 스코어를 주네요. 지금 또 밴드 터치가 좀 있었나요? 4대3 황경민의 백호택은 좋았습니다만 공격권 다시 넘어갔고요. 강한 드라이브 아직 살아있습니다. 넘겨야죠. 포지셔닝 블락이 블락을 좀 피해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쳐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좀 아쉬워하네요. 스코어 5대3 양진웅 감독도 좀 억울해하는군요. 아쉬움의 미소를 살짝 띄워봤던 양진웅 감독. 강하게 최진성 후위에서 백호택 일단 잘 막았고 한 번 더 래프트입니다. 타이밍 좋았는데 넘겨야죠. 오은열이 넘겼습니다. 이번에 방향은요. 센터에서 후위군요. 인입니다. 5대4 경기 내용은 참 흥미진진해요. 일단 번실로 스코어를 내주는 비중이 많이 적은 두 팀이기 때문에요. 랠리가 긴 세트가 많습니다. 아 빠른 타이밍에 속 꼭 셀 수 있는 정성환과 이대원 조합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격은 칭찬을 할 수 밖에 없군요. 참 공격 조합이 다양합니다. 자 이번에는 래프트 박상훈의 서브. 높은 토스에 이어서 강하게 좋은 서브가 나왔군요.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려받던 박상훈의 서브 득점 7대4. 다시 한 번 박상훈에게 기회가 왔군요.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요. 7대5 이상열 감독도 참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가깝한 듯한 숨을 한 번 내주어보시고 내주어봤습니다. 세팅 2대1 황경민이었는데요. 높이 떴습니다. 넘겨야죠. 마찬가지 래프트에서 라인 타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황경민 천혜기가 되면서 득점으로 홍민기와 류성주가 부지런하게 뛰어봤는데 류성주가 손을 좀 만져보네요. 아쉬워합니다. 세트 최진성도 지금 포지션이 맞지 않았나요? 8대5에서 정성원 블랙섬 이번엔 오른쪽이었습니다. 반대편 크게 한 번 볼 때가 됐죠. 세팅이 정방에 또 오른쪽이네요. 류성주도 확실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8대6 경기도권에 황경기장을 갖추고 있는 이 두 팀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경기도 많이 가질텐데요. 두 점차 8대6에서 강한 서브가 아웃됐군요. 아웃됐군요. 9대6 홍상혁 강진웅 감독이 뭔가 좀 준비를 하나요? 벤치 쪽에 사인을 좀 내봤는데요. 세팅이 아 여기서 지금은 사인이 좀 안 맞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공격으로 다 좋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경기도 학교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상열 감독도 생각이 잠기네요. 지금은 최진성과 홍민기가 사인이 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민기의 깔끔한 처리가 있었고 이어지는 서브가 네트에 걸리네요. 본인이 가장 아쉬워합니다. 부자혁이 들어오면서 다시 벤치로 일단 서브가 한번 흔들리면 거기서 다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경룡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내 그 어떤 선수보다 큰 환호를 받고 있는 한경룡 랩트 블락도 했고 다시 한번 반대편 오른쪽 걸립니다. 세팅 뒤를 봤습니다. 이 공격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최진성 문종혁의 공격이 가로막힙니다. 오늘 이 쉬프트가 일단 확실하게 문종혁에 걸리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 천혜기가 또 안 됐어요. 네 문종혁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2세트에는 공격 성공률이 60%까지 올라왔던 문종혁인데 일단은 양진욱 감독이 작전 타임 카드를 꺼내드네요. 자 시간이 생긴 김에 2세트 기록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문종혁이 점유율에서 23.81% 성공률 60% 홍상혁이 동률을 기록했고요. 유성주가 라이트에서 19%의 점유율 그리고 성공률이 75%였습니다. 홍민기도 이제 9.5%까지 점유율을 올렸는데요. 성공률이 50% 교체 투입됐던 김대민이 레프트에서 14%의 점유율 그리고 3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팀 전체적인 성공률으로 봤을 때 한양대가 52% 경기대학교가 80%까지 끌어올린 2세트였기 때문에요. 지금 집중력 면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조금 더 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황경민입니다. 넉점 차 11대 7 넷틀 걸렸군요. 황경민이 특점면에서는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서브에 좀 흔들립니다. 공격점유 팀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33% 황경민 2세트까지 공격 성공률 100%까지 끌어올렸고요.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는 금등한 성적이죠. 아, 여기 있어? 마무리가 됐군요. 최형규도 참 점유율이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기회에서 놓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김정민 김정민도 플랫 서브를 즐기죠. 뚝 떨어지면서 다시 한 번 왼쪽 센터 또다시 한 번 문종혁 앵글을 잘 썼군요. 빈 공간에 떨어지면서 스코 12대구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 자, 그 공식이 이제 프로들의 세계에서 많이 통하는데 오른손 강하게 잘 떨어졌고요. 세팅 박상훈이 공격 시도 전에 최진성의 파울이군요. 최진성의 손이 밴드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도 3대구 이어지는 서브 여전히 최현규가 공을 들고 있습니다. 4점 차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최현규 이번엔 강하게 템포 조절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아웃이군요. 선수 선수 교체가 또 있네요. 홍민기가 또 다집니다. 한 번쯤은 또 이대원 카드 대신에 김명관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경기대학교도 셋업 김명관이